무한뻘락지입니다. 가장 부드럽고 맛있는 가을철 무한뻘락지고요. 정말 야들야들하고 맛있습니다. 지금 현재 가장 많이 나가는 소낙지입니다. 왜냐하면 탕탕이도 가능하고 가격대도 많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정말 부드럽고 맛있는 무한뻘락지를 드셔보세요. 그만큼 부드럽고 맛있습니다. 무한뻘이요. 정말 야들야들하고 맛있습니다. 특히 날씨가 추워질수록 이 무한뻘락지의 맛은요.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이때 무한뻘락지 드셨던 분들이 극찬을 많이 하십니다. 정말 맛있고요. 그리고 겨울철 하면 바로 통영양식굴입니다. 양식굴 판매하고 있고요. 지금 김장철이다 보니까 계속 굴 가격이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싱싱하고 맛있는 양식굴이고요. 자연산굴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많이 나가고 있는 통영양식굴입니다. 그리고 보시냐면은 새꼬막입니다. 국내산 새꼬막은 중사이즈, 중대사이즈 섞여 있습니다. 새꼬막 삶아 드시면 굉장히 맛있는 거 아시죠? 그리고 가리비도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통영양식 홍가리비고요. 3kg, 6kg, 10kg씩 판매합니다. 그리고 문어입니다. 완도 돌문어도 판매하고 있고요. 2kg에 2, 3마리, 2마리 전우입니다. 그리고 참소라입니다. 국내산 참소라는 2kg에 10마리에서 12마리 전우로 들어갑니다. 항태대가라입니다. 육술릴 때 가장 많이 나가는 항태대가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항태채도 굉장히 많이 나갑니다. 러시아산이고요. 200g씩 2봉지씩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안산 육젓입니다. 사이즈가 크고 맛이 좋은 신안산 육젓이고요. 신안산 추젓은 3kg씩 당겨져 있습니다. 가장 많이 나가는 신안산 추젓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북새우젓도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고요. 3kg씩 당겨져 있습니다. 김치에 갈아 넣으면 김치가 시원한 맛이 나고요. 그리고 보시냐면은 멸치액젯하고 까나렬액젯 판매합니다. 5kg, 10kg. 국내산 멸치젓도 판매합니다. 2.5kg, 5kg씩 판매하고 있고 갈치젓도 2.5kg씩 판매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맛이 좋고요. 그 다음에 항석어졷도 굉장히 많이 나갑니다. 국내산 강구둥어 10마리, 20마리씩 판매하고 있고 갈치포도 인기가 좋습니다. 국내산 갈치포. 러시아산 명태입니다. 러시아산 명태, 코다리, 가공 국내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또하리 미역이 굉장히 인기가 좋습니다. 최상급이고요. 10개, 20개씩 판매하고 있습니다. 건다시마도 인기가 좋습니다. 보길도 건다시마고요. 두툼해서 싱싱합니다. 그리고 미역줄기입니다. 국내산 햄 미역줄기고요. 그 다음에 염장 쌈다시마도 같이 판매하고 있습니다.